활기찬 삶의 모습이 넘쳐나는 곳. 엘라치차 광장 북쪽에 위치한 도이치 시장을 찾았다. 빨간 천막들 사이로 아드리아해의 바람을 먹고 자란 과일들이 풍성했다. 선명한 빛깔과 통통한 과육. 보는 것만으로도 눈과 입이 찢었다. 시장을 돌아보면 혼자 장을 보고 있는 남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물건을 흥정하고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우리 재래시장 풍경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시장 한편에서 독특한 모양의 치즈가 눈에 띄었다. 꼭 맛있게 구워진 빵처럼 보이는 훈제 치즈. 하얀 천에 곱게 쌓인 치즈는 연두부를 연상케 했는데 집에서 주부들이 직접 만들어 온 화학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건강식품이라고 한다. 과연 어떤 맛일까? 아이스크림처럼 입속에서 녹아내리는 부드러움과 고소함.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아이스크림처럼 입속에서 신경을 받았다. 아이스크림처럼 입속에서 신경을 받았다. 아이스크림처럼 입속에서 신경을 받았다.